자 오늘은 지금 완전 무료라서 없어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꿀팁들인데요.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번째, 이런 교보문고의 책들을 아예 공짜로 보는 방법입니다. 일단 지금처럼 구글 검색창에 교보문고 소상공인이라고 치세요. 그럼 맨 위에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이 나오는데요. 바로 여기서 지금 서점에서 판매중인 수만권의 책들을 한달에 3권씩이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.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. 지금처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 무료 강의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1시간만 틀어놓으면 됩니다. 이게 끝이에요. 심지어 사업자 번호 같은 거 넣을 필요도 없어서 전국 및 누구나 가능하죠. 그리고 나서 다시 교보문고 도서관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현재 판매중인 베스트셀러들을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완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. 이건 꼭 알아주면 좋겠죠. 두번째는 이것도 완전 무료 서비스라서 안하면 나만 손해보는 건데요. 지금 정부24앱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라고 쳐보세요. 그럼 이렇게 전입신고, 세대주 변경, 주민등록 관련 이 모든 것들이 재발급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나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전세사기 중에 가장 많은 수법이 나도 모르게 내 집에 세입자가 여러 명 있다거나 나를 임차인으로 전출시키고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뭐 이런 경우인데 이거 한번 신청해두면 실시간으로 나한테 문자가 오니까 이런 모든 위험을 바로 막을 수 있게 되죠. 방법도 간단한데요. 여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항목마다 문자로 받을지 말지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히 등본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한 다음 제출만 하면 끝이죠. 그리고 이건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가능하니까요. 그냥 이 영상 보자마자 신청부터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 그 전에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까진 괜찮고 그냥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